전날 국정원 2급 기밀문건으로 특정을 보도한 봉지욱 기자의 이타입니다. 해당 보도에서 국정원이 처음부터 우려했던 김성태의 주가조작 정황이 더욱 자세히 기재된 국정원 문건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여기에는 쌍방울 김성태 회장이 대북사업 협약 등을 통해 자사의 주가를 부양하는 대가로 북측에 거액의 금품 제공을 약속했다는 첩보가 등장합니다. 만약 첩보가 사실이라면 김성태 회장이 북측에 권했다는 800만 달러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고 이 부분으로 검찰의 논리는 무너집니다. 국정원 보고서 내용을 종합하면 국정원은 안보수 아태엽 회장과 쌍방울 김성태 회장, 이와영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북한 인사 접촉을 면밀하게 체크했습니다. 여기서 이오남이 등장하는데 이 인물은 윤종민 감독의 영화 공작에서 안기부 블랙요원 흑금성의 북측 사업 파트너로 나온 북대외경제의 처장 이명훈의 실존 모델입니다. 이 보고서에는 검찰 논리 자체가 완전히 무너지는 내용이 나오는데 정말 중요한 보도가 떴습니다. 관련해 중요한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국정원의 대북 담당 요원들이 당시 건네진 자금 성격을 추적해서 첩보를 모아 보고한 문건인데 이게 공개될 걸 상적하고 외부용으로 작성한 문건이 아니에요. 국정원 내부 보고용이지. 그런데 이 내용을 종합 정리를 하면 우선 쌍방울을 북한 측에 연결해준 아태협이라고 있습니다. 아태평화교류협회 그 회장이 국정원이 특별 관리하던 협조자였다고 해요. 협조자? 협조라는 용어는 국정원이 쓴 용어입니다. 이 협조자가 쌍방울과 북한 사이에 오간 이야기를 국정원에 보고한 거죠. 그 내용의 신빙성이 상당히 높은 정보라고 봐야 되겠죠. 검찰은 그런데 그동안 그 돈이 이재명 방북 비용이라고 그걸 쌍방울이 대신 내줬다고 주장해 왔고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나는 쌍방울 회장을 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한다고 해왔어요. 이화영 전 부지사도 그런 일은 없었다고 해왔고 이 이재명 방북 비용이라는 내용이 국정원에 횟수로 3년에 걸친 추적 보고서에는 없어요. 네 공감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검찰은 쓰던 소설을 전량 폐기해야 하는 심각한 사건인데 인용 보도가 하나도 없다는 점 정말 충격입니다. 치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치사함은 민주당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전 영상에서 제가 우원식 의원을 처음으로 좀 비판했는데 이제 그만 덥자는 분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건 정치의 본질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고 지금 이 난리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원식 의원이라는 사람이 문제가 있느냐 그거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왜 당원들의 마음을 민주당은 그렇게 맨날 짓밟냐 민주당 지지자들이 왜 추미애를 밀었겠습니까? 추미애 의원이 윤석열을 가장 분명하게 선명하게 잡을 것 같다. 확실하게 혼내줄 것 같다. 그래서 밀어준 것이죠. 특히 거부권 행사하거든 입법권을 무시한 행동을 할 때 제일 잘할 것으로 보였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걸 보고 싶어서 지지를 했고 그분 당선되기를 원했다고 여론조사 투표도 했는데 그걸 뻔히 알면서 우리를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이게 바로 핵심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어느 누구도 아직까지 당당하게 나 우원식 의원 찍었어요 이런 말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건 본인들이 투표한 행위에 대해서 부끄러워했다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당원들의 말대로 들어가지고 잘못된 게 뭐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왜 당원들의 마음을 짓밟습니까? 절대 이 수박들 용서하지 않을 것을 다짐드리며 어느 날은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